삼성전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4715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삼성전자 46000원씩 지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에 앞서서 전해 주셨는데요. 오늘 흐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자 삼성전자 거의 뭐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죠. 46000원대까지 빠진다. 어제의 저점이 얼마였죠? 어제의 저점이 46200원이었어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고 46000원대를 계속적으로 언급드렸는데 46200원. 200원 차이로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기관들이 우리 방송을 먼저 보고 200만점 어제 270만점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혹시 사내방송에 삼 그 기관들이 있는 데인가? 글쎄요. 상당히 좀 얍삽한 그런 상황인데 200원 차이로 또 끌어올렸다는 거.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 넘게 뽑아올리는 모습들. 자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제 액면분할한 이후에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액면분할한 이후에 우리나라에 대한 매도 창구로 외국인들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기관들은 일부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고.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실적이 좋든 안 좋든 주가는 실적에 선행한다라고 언급을 좀 드렸던데 금인인 신한금융투자에서 갤럭시 S9 출하량 부진에 의한 2분기 실적 감소를 전망하면서 목표 주가를 64,000원으로 하향 조정한 그런 모습들. 자 일단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59조 7,600억 그리고 14조 9,400억 정도 전분기 대비해서 1.3% 정도 4.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리포트를 낸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갤럭시 S9 출하량 부진에 의해서 스마트폰에 대한 실적 감소 그리고 이제 기업용 SSD 가격 하락폭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결과적으로 이제 2분기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지금 포진되어 있어서 주가의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5만 3천원 대부터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만 3천원 대부터 양봉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은봉이 지금 계속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단계적으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류까지 빠진다라고 5만 3천원 대부터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면서 어제짱 같은 경우에 4만 6천원을 정확하게 지지를 하면서 4만 6천 2백 원대에 지지를 한 그런 모습인데 자 글쎄요 일단 제가 봤을 적에는 아직까지는 추세 상승의 전환기로 접어들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7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죠.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 발표를 하는 데에 있어서 실적이 안 좋게 보는 증권사가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많은데 실적이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지금 올랐던 주가는 또다시 제자리로 온단 말이에요. 자 결국 주가가 지금 추세 자체가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 이 하락 추세에 의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지금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기성으로 뽑아먹을 수 있는 단타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일단 제가 봤을 적에는 단기적으로 4만 8천 원대 4만 9천 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증권사도 삼성전자 리포트를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실적치에 대한 부분들은 뚜껑을 또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속에서는 우리가 장기성으로 볼 이유는 절대적으로 없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기회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겠죠. 주식 투자하는데 가장 큰 자산은 현금이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이번 장에서 물리면 안 된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증시 덕터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좀 드렸는데 자 그러한 부분들 입각해서 우리가 4만 8천 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가능해 보입니다마는 그것을 추세 상승의 전환기로 해석을 하지 마시고 단기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센스를 발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점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